1. 요한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애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애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으신 손길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있기를 죄롬으로 추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 단계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1차적인 것만 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믿음이 내면의 자리를 잡으려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뭘 알아야 믿지? 그럽니다 믿음보다 지식이 먼저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뇌에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새로운 결과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들은 모두 다 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그것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하고 그것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운행하는 자동차 사람들은 아직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는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첫 단계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 이 생각, 이 체계가 바뀌어야 신앙의 출발이 가능한 거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 특히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덩달아 자신들의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이죠 그걸 통해서 제자들 역시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목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광의 모습을 볼 때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행할 때 그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할 때 그때에도 그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사적인 삶, 마리아와 형제들과 함께 살며 생활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BC와 AD를 구분하는 역사적 분기점인데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데 과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에 관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오늘 그걸 보며 내 안의 변화를 나는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라면 오늘 내 생명의 구원자일 때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고 세상을 그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죄롬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견고한 믿음체계가 우리 안에 자리잡게 해달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심으로 내 삶의 변화가 온전히 시작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견고한 믿음체계가 우리 안에 자리잡게 하고 없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심으로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 경험되게 하고 없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변화가 clear